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방송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윤 대통령께서 이제 이번에 의정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만 입장선회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의정 갈등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서울대의 의대 교수들이 이런 진로로 여러분들 복귀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고 결국 가장 중심에는 만여 명에 달하는 그런 전공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공위가 돌아가지 않는 한 이번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의과생들이 다시 여러분들 복학하지 않는 한 이번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상을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황의 위급성을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원안을 조금 후퇴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간에 결국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지금은 보건의로노조가 비교적 정부 측에 우호적입니다. 항상 의사분들과 각을 세워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6월 말까지 진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장외투쟁에 나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분들도 처음에는 의사들을 나무랄 수가 있겠지만 사람이 머리가 있으니까 정부가 처음에 잘못했다는 것을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사들을 그렇게 압박하거나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문제가 의외로 단순하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이 복귀가 가능하게 되면은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요구한 7대 조건을 곰곰이 살펴 가지고 전부를 다 수용할 수 있으면 그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윤 대통령이 하셔야 되는데 윤 대통령이 그걸 안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안 하신 거고 이번에도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하긴 할 수 있다시피 상당히 이제 고집이 센 사람인 거죠.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이고 윤 대통령은 인생에 그렇게 굴곡이 없었을 겁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마음고생을 해본 경험도 없을 것이고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서울법대를 들어갔고 물론 시험이 좀 늦게 된 거지만 뭐 그거야 젊은 날에 다 견딘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더라도 선거를 뭉개는 걸 보게 되면은 선거 문제를 다 뭉개고 지금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확신도 강하고 자존감도 강하고 고집도 어마어마하게 센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다 합하여 가지고 의정충돌 문제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공의들이 전혀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만나보지 않는 아주 새로운 유행의 초강적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는 그냥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될 걸로 봅니다. 윤 대통령의 성패뿐만 아니고 국민들의 성패가 결정이 되겠죠. 그렇지만 대통령께서는 이 전공의들의 미복귀 문제의 심각성을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도 그 이야기를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장이 얼마만큼 망가지는 것을. 여기 보시면 한 분께서 이런 글을 어제 방송 보이고 남기셨네요. 자식을 키워봐야 비로소 인간이 성숙해 가는 겁니다. 나만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식이 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성숙하고 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니 독단과 타협을 모르는 외고집이 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자식을 키워보면 모든 부모들은 자식 농사가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도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되는데 전공의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통제를 하겠습니까? 의대생들을 어떻게 통제하겠습니까? 세상의 많은 부분들은 머리로서 이해하고 알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직접 체험해 보기 전에는 알기 어려운 일들이 꽤 많은 거죠. 여러분들이 이분이 정확하게 현재 상황이 이렇게 풀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제 자식도 어머니들이 자주 그러지 않습니까? 내 배 속에서 나온 애도 여러분들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통제할 겁니까? 불을 질러 놨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정말 솔직한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바닷물이 달다고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우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좁쌀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 겁니다. 바닷물이 본래 짠데 누가 여러분들 귀에 대가 속닥거려 가지고 바닷물이 달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자기 입으로 내지른 겁니다. 지금 와 가지고 바닷물이 여러분들 달다고 이야기하다가 바닷물이 좀 짠 데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견면적고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 견면적고 힘든 부분을 극복하지 못해 가지고 완전히 망가지는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여기 마지막에 한 분께서 여러분께서는 검사들이 융통성 없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세계를 30년 좀 겪어왔으니까 항상 피의자를 다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명령 하나 지시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협상을 하거나 타협을 하거나 양보를 하거나 이런 경험들이 아주 일천할 겁니다. 일천하니까 대통령실에서 여러분들 그동안 자주 흘러나왔던 대통령께서 마이크만 잡으면 계속 말씀하신다는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번 정부가 들어가 가지고 장관의 존재감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국무위원들이. 모든 행사장에서 모든 이벤트에서 다 대통령 이름 주인공이지 이번에 여러분들 좀 괜찮은 이름 있는 장관이 누구인지 아무 기억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게 되면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는 의로계를 뒤흔들어서 도대체 무엇을 얻겠다고 이런 겁니까? 윤 대통령의 지능이 의심스럽고 꽉 막힌 의식이 한심합니다. 이런 의로 사태를 보려고 제가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응원했는지 정말 배신감이 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하셨는데 정상적인 사람 가정을 하면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좀 판단을 잘못 내릴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누구든지 가능한 일이니까 판단 실수 의사결정의 실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여러분들 확연하게 드러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라는 문제는 그 사람의 여러분들 능력과 인물 댐댐이에 따라서 좌우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편견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잘못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아니라고 지금 계속해서 버티는 거지 않습니까? 문제는 윤 대통령의 입장 전환이 없으면 이번 사태가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이 시극이고 비극인데 아마 그것이 윤 대통령의 어마어마한 비용 부담으로 아마 결론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 사라지기 이전에는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윤 대통령이 사라질 때까지 건강하게 버티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분이 얼마나 열을 받았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대통령의 입장 선회가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한득수 총리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평생 관료 생활을 해봤고 논쟁적인 주제는 잘 끼어들지 않는 분인 거죠. 그분의 연세가 아마 지금 70될 겁니다. 다 알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제를. 그러나 대통령이 확고한 입장을 정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이견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단일 대우를 행성해야 여러분들이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패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전공의들의 복귀에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이게 성패를 결정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모두 다 장식품이고 여러분들 보조적인 장치에 불과한 겁니다. 전공의들의 복귀는 없을 것입니다. 한 분께서 복귀가 아니고 재계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표 던지고 나갔는데 무슨 복귀고 재계약을 안 한다는 겁니다. 제 주변에서도 대다수가 복귀를 안 한답니다. 요지 부동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마음이 상할도록 그렇게 한 거죠. 전공의들이 복귀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정부 측의 사무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대형 병원들이 1년에 3천억 5천억 적자를 언제까지 메워야 될지 정부가 재정으로 메워줘야 되는 겁니다. 한 군데 두 군데도 아니고. 대학들이 이런 비상 경영에 지금 다 들어갔는데 대형 병원들이. 그 병원들이 여러분들 대부분 수백억에서 수천억 정도 이런 적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공의들이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름들 변수가 아니고 제가 이제 방송을 내보내면서 현장 말씀들을 청취해보게 되면 많은 국민들은 전공의들의 재계약을 변수라고 보는데 전공의들의 입장에서 들여다보게 되면 이게 변수가 아니고 상수인 겁니다. 이미 결정된 순 겁니다.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전공의 복귀가 없으면 의로 붕괴가 시작됩니다. 윤 대통령의 엄청난 업적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74명이 찬성을 한 겁니다. 다수는 아니지만 깨어있는 많은 시민들이 이번 의정충돌의 핵심을 어느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간팔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의정충돌의 핵심은 대형병원에 있는 수련이 전공의들의 여러분들 특히 필수 의료학과에 속했던 분들이 재계약 여부 다시 복귀 안 한 여부에서 결판이 난다. 그 사람들이 이러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게 상수라고 하게 되면 의료 붕괴는 불가피한 것이고 그러면 연세적으로 대형병원들이 수백억 수천억 등의 적자가 발생한 것과 동시에 이미 7월이 가게 되면 전국 의료 노조가 장애투쟁을 하게 될 겁니다. 장애투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적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시청을 하지 않았지만 한 분께서 이렇게 글을 남기셨다고 PD 수집에 취재한 것에 따르게 되면 어떤 종류의 근거나 절차 없이 이번 조치를 밀어붙였다. 그렇게 PD 수집에서 이해를 했다는데 한 번 보고 난 다음에 정확한 말씀을 여러분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의료 시스템은 이미 붕괴되었습니다. 회복불능입니다. 혹시 윤 대통령께서 조만간 떠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첫 단추 의과대학 정원 2천명 정원부터가 과학적 근거 없이 합법적 절차를 여러분 거치지 않는 엉터리 여러분들 주장을 갖고 의료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필수 의료가의 여러분들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지방의료의 여러분들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모두 다 이른바 낙수효과.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사람 수를 늘려놓으면 여러분들 이게 해결될 것이다. 전혀 연관관계 없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이미 패배한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는 상황.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여지가 없는 수렁성으로 빠진 겁니다. 이게 또 한 분께서는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2025년 또 입학 정원 학대에 늘려받은 학생들을 위해서 대학당국은 시설과 장비를 다 늘려야 됩니다. 시설과 인력을 늘려놓고 2026년부터 의료계와 회비를 거쳐서 정원을 조정하게 되면 그 낭비는 또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국립대는 세금 낭비고 사립대는 재정이 한정돼 있을 테니까 의대 외 학생들의 혜택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 살림도 이렇게 안 삽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2025년 의과대학 정원은 양보할 수가 없고 2026년부터 여러분들 양보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25년도는 올바른 것이고 2026년도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논리적으로 이번에 이걸 보면 대통령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관료들의 의식 수준 지적 수준 논리적 정합성 논리적 추론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논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법을 평생으로 해온 사람이 낙수 효과가 발생해서 의과대학을 1년에 2천 명씩 만 명을 늘려놓으면 위의 선물이 쭉 떨어지는 것처럼 가장 아랫단에 있는 필수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가 말끔히 채워지게 되고 지방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말끔히 처리가 된다. 이런 논리를 어떻게 여러분들 해 가지고 저는 부끄러워 가지고 여러분들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주장을 어떻게 펼치냐 이야기죠. 참고로 대통령하고 자원 동갑입니다. 제가 7구학분이고 대통령이 7구학분이시고 제가 1960년 5월생이고 대통령이 12월생인 겁니다. 그 당시 이런 서울법대를 들어가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웠습니다. 대부분 지방에서는 한 명 두 명 대부분 학교가 이런 서울법대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거죠. 그 이후에 세월이 한 40년 정도 흘렸는데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대통령이 그렇게 의사결정을 잘못 내렸다고 치더라도 지금이라도 피해를 줄여서 국민들 부담을 줄이고 제대로 돌아가던 의료 시스템을 여러분들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대통령도 임기를 끝까지 제대로 잘 마칠 수 있도록 조금 양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퇴진하라고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당신 퇴진해라. 당신은 도저히 우리가 못 봐주겠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게 너무나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한 분께서 예리하게 지적한 겁니다. 아직도 정부나 일반 국민들 심지어 대학병원 교수님들까지도 착각하고 계십니다. 복귀를 하려고 사직한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만둔 겁니다. 전공의 여러분들 이거나 아니면 전공의 예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 말씀 같네요. 그 판단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안일하게 대응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대학병원들이 도산하고 난리가 나야 대학병원이 도산하고 중증 환자들이 수술을 받지 못하고 수술 일정이 6개월 1년 정도 지체가 되면 그때 사람들이 사태를 파악하려고 난리를 칠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못하는지 여러분 이미 발생 가능한 일은 다 여러분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2020년 4.15 총선이 끝나고 4년을 60대 초반에 가장 귀한 시간 4년을 선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전부를 걸고 여러분들 유튜브 활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난 10년간 모든 대한민국 선거가 동일한 방식으로 조작이 됐다는 걸 다 밝혀낸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쏟았기 때문에 2월부터는 제가 그 일체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이제는 뭐 저도 접은 겁니다. 이제 할 만큼 내가 다 했으니까 내가 맡은 역할은 다 한 겁니다.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른 유튜브 방송을 제가 안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 저는 20대에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다음에 평생 동안 글을 쓰고 논평을 하고 여러분들 모든 훈련을 하도도 빠지지 않고 계속 트레이닝을 해온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태도 내가 손을 안 대려고 했지만 하도 웃어보니까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태가 이렇게 전개가 되게 되면 박살이 날 거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박살이 진짜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는지 지금 국민들이 여러분들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를 보고 악소리 나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국민들이 치료화될 그런 고통이라는 것은 맛보기도 아닙니다. 맛보기도 아니고 지금 그냥 막 시작이 된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당하고 나서 뭡니까 악소리를 내냐 이야기죠.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거냐 의로가 여러분 이렇게 가게 되면 수백억 수천억 등도 이런 데 빚을 주고 병원들이 도산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일반 국민들은 수술을 받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에 대해서 뭡니까 이 짓을 누가 했냐라고 이러면 외칠 겁니다. 지금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독주하는 것으로 왜 이렇게 되었냐고 외치는 건 똑같은 일인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분이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착각하지 말고 이미 대학병원이 도산하고 사람들 여러분들 간호사니 지원인력들이 여러분들 해고가 되고 환자들이 뭐죠 기존의 여러분들 한 달이면 받을 수수록 6개월 1년이 끊어지게 되고 대학의 이런 교수분들이 여러분들 번아웃이 됐으면 사표를 막 내고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아이고 이게 무슨 짓이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방송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